자 우리 튼 인터뷰의 창조씨 제가 듣기로는 본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기 속도에 날아갈 뻔한 적이 있다는 사실인가요?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날아가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? 네 한번 지켜봐주세요 오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! 눈여겨볼 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젊은 피들이 많이 있고요 L 선수 다양한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출전한 영민 선수, 창조 선수 과연 어떤 레이스를 펼쳐줄지 자 됐어요 자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자 3레인, 4레인 4레인 치고 나옵니다 자 2레인도 만만치 않고요 4레인의 팀타 팀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별수는 진출합니다